주기억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메인 메모리 라고 하는데요 두가지가 있어요 ROM 이라는게 있고 Read Only 메모리 그 다음에 RAM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Read Only 메모리는 무슨 뜻이에요? Read 읽는다 Only 오직 메모리 그러니까 오직 읽기만 할 수 있는 메모리 이걸 갖다가 읽기 전용 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 ROM 이죠 그러면 읽기 전용이니까 그 사전에 무언가가 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업체에서 미리 기록을 해 놓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한번 기록한 정보에 대해서 오직 Only Read 오직 읽기만 허용하는 메모리 ROM에요 ROM 그리고 이 ROM 이라는거는 컴퓨터가 부팅될 때 사용하는 정보거든요 ROM BIOS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져야 되나요? 아니죠 컴퓨터의 전원이 끊어졌을 때 컴퓨터를 껐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날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날아가는게 우리가 휘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비휘발성 기억장치입니다 ROM 오직 읽기만 허용하는 메모리고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안 날아가는 비휘발성이에요 ROM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 없는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우리가 이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냐면 베이직 기본 베이직 입출력 입력 인풋 출력 아웃풋 그 다음에 시스템 바이오스라고 불러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 ROM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ROM BIOS 라고 합니다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결론적으로 BIOS라는 거는 기본 입출력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ROM 그래서 ROM BIOS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꼴 등의 폰트 등의 펌웨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OM에 저장이 됩니다 ROM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자외선을 이용해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게 있어요 Erasable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래머블 그 다음에 ROM이죠 EEP ROM은 좌회선을 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자외선이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릿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EEP ROM 그러면 좌회선을 갖고 지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EEP ROM인데 앞에 E가 하나 더 붙어요 Electrically, 전기거든요 E가 두 개 맨 앞에 하나 더 붙으면 전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블, Erasable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EEP ROM은 좌회선 E가 하나 더 붙으면 EEP ROM은 전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ROM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AM이라는 게 있는데 RAM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은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이런 뜻이 있는 거고 액세스는 적군이에요 아까 이 ROM은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RAM은 누가 쓰는 거냐? 우리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RAM은 우리 책상 크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 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안에 책상 위에 뭔가 책을 올려놓고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RAM의 용량이 크면 그수록 좋다는 거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한다 라는 거고 자유롭게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거예요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근데 얘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데이터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 라고 해요 다른 말로 소멸성 메모리 전원의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소멸성 메모리 바로 RAM에요 RAM 그래서 RAM 같은 경우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데이터가 날아간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RAM이 있거든요 그래서 RAM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스마트폰에서는 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RAM에 자꾸 쌓이다 보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껐다 켜라 그러면 휘발성이니까 그래서 빨라지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RAM은 휘발성 소멸성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SRAM이 있고 DRAM이 있어요 SRAM은 스태틱 RAM 그러면 정적인 RAM이란 뜻인데 SRAM은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 얘는 주중에 켜라 가자 그래서 주격 장치하고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거든요 또 배우니까 캐시 메모리 SRAM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RAM은 SRAM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스태틱이 정적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정적인 RAM이고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격이 비싸고 용량은 적으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된다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RAM이라는 거 다이나믹 RAM, 다이나믹 그럼 동적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적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돼요 그래서 DRAM이라는 거는 반드시 재충전, 리플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SRAM은 캐시 메모리, DRAM은 재충전, 리플레시가 필요하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DRAM 같은 경우는 구조는 단순하고 가격은 저렴 집적도가 높아서 PC의 메모리에 이용이 된다 SRAM은 캐시, DRAM은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또 헷갈리시면 우리 DRAM의 이 D자가 이렇게 배가 나왔잖아요 배가 나왔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재충전, 리플레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혼돈 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격장치 종류 두 가지 ROM, ROM, ROM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RAM이 있다라는 거 두 개의 차이점, 그 다음에 특징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EP R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골라라 라는 거죠 EP ROM, Erasable, Programmable, Read-on-in-memory 이가 하나만 들어있으면 뭐예요? 자외선을 가지고 소거하는 거잖아요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에 자외선을 이용해서 울트라 바이올릿 자외선을 이용해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4번에 정기적인 방법으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정기적인 방법은 2가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그 다음에 ROM이다 Read-on-in-memory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EP ROM을 얘기하는 거고 2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거는 정기, 2가 하나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좌외선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